여기 주차장에서 석초 시내 야경이 다 보이잖아요. 응, 다 보이지. 그리고 뭐 솔직히 뭐 다닐 때도 뭐 휴게소 때문에 갔나? 야경 보러 올라갔었지. 잠깐만 천천히요. 여기 좌측에. 어? 좌측에. 여기 좌측에. 휴게... 여기. 잠깐만, 어? 여기 뭐가 있다고? 형, 잠깐만 여기 잠깐 우측에 세우고. 여기. 여기 휴게소. 여기 왜 이렇게 돼 있어? 휴게소가 아예 없어요. 아예 막았어, 막았어. 잠깐만 세워보세요, 형님. 어, 막았어. 잠깐만요, 세워보세요. 이게 아예 컨테이너 박스밖에 없어. 잠깐만 내려볼게요. 여기죠? 어. 없어졌네, 여기. 야, 이거 봐. 아예 없어졌네, 다 밀었네. 예전에는 이 형께서도 큰 거 있지 않았어? 아, 여기 없어졌네. 그게 이자기야? 여기, 형님. 여기 전망대. 휴게소 여기 있고. 주차장이잖아요, 이게 다. 땅을 아예 밀어버렸네요, 형님. 이거 왜 없었지? 내가 알기로도 언제 없앤나 그랬었어, 이거. 이게 뭐 건물 뭐 짓는 것 같기도 하고요. 땅이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니까 지우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가 형님, 이쪽 도로 이렇게 올라오는 게 속초에서 서울 가는 사람들 올라오는 거고. 원래 저 위가 서울에서 속초 올라오는 사람들이 위로 들어오는 짐인데, 짐인데 이걸 다 없애버렸네. 와, 그래도 속초 시내는 아직 있네요. 응. 형이, 여기가 원래 어떠, 어떠, 어떠? 여기가요. 미실용 휴게소였지, 여기가. 우리가 어렸을 때는 서울에서 강릉을 가려면 대괄용을 넘어왔어야 됐고, 그리고 속초로 가려면 미실용을 넘었어야 되니까. 너 여기 언제 바지 와러 왔었어? 저거 몇 년 됐거든요, 저거. 야, 이씨. 맨날 봤다며 어떻게 된 거야. 맨날 일주일에 서너 봉은 거 20대고요, 형님. 저도 나이가 마흔이 넘었는데. 그래, 그래. 뭐 어떻게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래도 너희 둘 기념사진은 찍자. 이렇게 하면서 막. 형님 어떻게 휴게소에서 커피 못 드셔가지고. 괜찮아, 괜찮아. 나야 뭐 사진만 찍으면 돼. 어우, 야, 잘 나와. 어우. 와, 형. 나 근데 여기 이 자리에서 남자랑 단 한 번도 안 찍어봤는데. 처음이야. 와, 이거 너무 아쉽네.